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전이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압류 명령 후 변제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78729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추신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큰들이라는 회사의 채권자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리고 피고는 큰들이라는 회사가 식자재를 납품한 회사였는데 그 납품을 받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해서 큰들이 물건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는 큰들이라는 회사에다가 내장이 약소금을 주면서 25억이라는 돈을 대여를 합니다. 이 큰들은 피고한테 식자재를 공급했는데 그 대금 채권이 약 16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약소금이 25억이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는 아마 그보다는 조금 적었을 겁니다. 뭐 한 18억, 17억 이 정도.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약소금을 가지고 이 큰들이라는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식자재를 납품 채권을 15억 원, 15억 원 상당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 재산이 따라오고 채권만 있을 경우에는 압류 또는 전부 명령을 받는데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압류 명령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피고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한꺼부로 되어 있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2억을 큰들한테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큰들이라는 회사가 큰들이라는 회사의 채권을 지금 압류 및 전부가 됐는데 피고가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들이라는 회사한테 12억을 보낸 겁니다. 이 채권 압류 명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압류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제3채무자는 이 채무자 큰들한테 변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들이 이제 12억을 보낸 거죠. 그랬는데 이제 큰들이 이 돈을 그대로 원고 채권자에게 넘겨줬으면 이제 변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고한테 10억을 송금을 합니다. 12억 중 10억을 송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번 약 어음 원리금에 변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9천만 원을 또 변제하는데 이때는 4번에 대한 어음 원리금으로 충당한다. 결국 지금 채권 압류 점용금을 받았던 2번 3번 어음금에 대한 변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밝혀버린 겁니다. 피고는 어쨌든 이 15억 정도를 갖고 채무를 짓고 있었는데 그중에 12억은 큰들로 보냈고 나머지 4억은 집행공작을 해서 자기는 채무를 다 변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다툰 거죠. 근데 이제 원고는 나는 큰들로부터 10억과 9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거는 1번과 4번으로 받은 거고 내가 압류했던 그 12번 3번 어음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준 건 나한테 소요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압류 점용금을 명령을 받은 다음에 큰들한테 지급한 12억 이게 변제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있으면 원고의 채권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원고가 큰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날 중에 10억은 당일날 보냈는데 이거는 적어도 원고가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증지된다. 금지된다고 압류 명령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위반한 거죠. 위반할 경우에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한테 변제한 거기 때문에 변제 효력이 없다. 그럴 경우에 효력이 있으려면 그것이 채권자한테 이익으로 가야만이 변제 효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번, 3번 채권자인 원고한테 간 게 아니라 1번, 4번 채권자인 원고한테 갔기 때문에 2번, 3번 채권에는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게 없다. 따라서 압류 명령에 따른 그 효력에 따른 그 이후에 변제한 거는 2번, 3번 어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피구는 압류 명령 이후에 변제했다는 이유로 2번 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철회하게 된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채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기 채무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압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게 얼마나 위험한 거를 알려주는 판례인데요. 통상적으로 압류 명령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했는데 상가 임대차에 보증금에 압류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자기 집을 전세를 내두는데 거기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반드시 임차인한테 이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셨죠. 압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걸 줘버리면 그거는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압류했던 그 채권자한테 또 지급해야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구는 12억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큰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피구 입장에서는 큰들한테 한 번 12억 지급했는데 4억은 변제 공착했는데 이거 말고 또다시 2번, 3번 어음에 대한 원리금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 명령 이후에 변제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부가 안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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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